올 한해 우리 교회의 표가 리얼 워십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예배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의 성공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CCM 찬양 중에 맛 잃은 소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찬양인데요. 거기에서 제가 예배에 관련된 가사만 한번 뽑아서 와봤습니다. 드라마 끝까지보다 지각 예배 스포츠 중계보로 일찍 귀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 주여 해변으로 임하소서 장노님의 기도 때는 낮잠 보충 목사님의 설교 때는 설교 비판 성가대가 노래하면 실력평가 안 가져온 헌금 찾아 뒤적뒤져 그래도 축도는 받아야지 아멘 끝나자마자 서둘러 퇴장 여러분에게 혹시 적용되는 가사가 있으십니까? 웃으셨던 분들은 수상한 분들입니다. 이 노래는 너무나도 통찰력 있게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맛 잃은 소금이 되어서 처절하게 밟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제위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사리아라고도 불렸던 이 우시아는 52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긴 제위 기간 동안에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범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 오만에 찼던 우시아는 불경스럽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자리까지 내가 왕이니까 난 할 수 있다라는 이 오만한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의 죄인 됨이 처절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토로하고 결국은 죄사함을 허락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배의 성공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좀 더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운 오늘날의 언어로 제가 사역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을 지졌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의 슬압들 가운데 사나가 재단에서 부집게로 집은 타고 있는 숯을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올해 한국 교회가 또 한국의 그리스인들이 영적 지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의 실패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예배개혁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예배가 개혁될 때에만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예배의 성공자로 거듭날 때에만 비로소 능력있는 그리스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저 습관을 쫓아들이는 종교적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주보에 따라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한 시간 버텨내면 예배 드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봐 아니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니까 이렇게 기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자를 성공적인 예배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우리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면서 그 대상을 경배하는 행위 및 그 양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하죠. 이 말은 앵글로스 엑스너에서 유래된 말로써 was, 가치라고 하는 말과 ship, 신분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존경과 존기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그런 의미입니다. 존 헉스터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 예배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대화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깊이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에서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감격과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금요기도회 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들으셨던 분들도 처음 듣는 표정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했던 얘기인데 또 하나 이러지 마시고 설교 흐름에 꼭 필요한 이야기이고 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뼈 아프게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곱씹어야 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합니다. 오래 전, 수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아는 분이 과일을 사러 가셨대요. 그런데 앞에 어떤 여자분이 과일을 먼저 사서 돌아가시는데 그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이 과일 파는 아주머니가 저 아가씨는 교회 다니는데도 참 착하단 말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충격 안 받을 줄 알았습니다. 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참 착하다가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착하지도 않으면서 착한 척하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지금 결혼정보회사에서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충격도 받았어요. 마트마 간디가 기독교인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는 늘 산상보운을 가슴에 품고 살았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읽었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니체는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밖에 없었다. 그는 나무에 달려 죽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삶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예배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거부당한 가인이 행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동생 아벨을 처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똑같이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똑같이 아웅다웅 거리면서 하나 더 움켜쥐려고 욕심부리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악한 본성이 불뚝불뚝 솟아나오는 그대로 왜 다 표출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만져주신 것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악한 본성을 어루만져주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주셔서 마음을 순화시켜주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본성 그대로 가지고 나서 그대로 표출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예배의 성공자라는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한 해 우리의 리얼 워십 참된 예배 주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세상을 변역시키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인식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화이신 왕을 베었으므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는 요만하던 우시아와는 달리 자신과 그의 백성들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신대로 그는 선지자입니다. 입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신체의 어떤 부위보다도 입술이 가장 신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성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딱 서니까 모든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는 자신의 죄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죄까지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사야의 태도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여전히 예수를 몰라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그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나만 구원 받으면 끝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도피적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분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는 참회기도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까지 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해져야만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교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악의 찌꺼기가 우리 몸에 붙어있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하게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 죄악의 찌꺼기들 부끄러움의 요소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떼어내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 그리스도인이시라면 회계의 범위가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점점 더 넓게 넓게 확대시켜 가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민족 이 나라 점점 더 확대되어져 가야 합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세계가 깜짝 놀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간단한 설교가 끝나고 그레이엄 리 선교사가 앞에 나와서 인도하면서 회중에게 자원하는 분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한 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엄 리 선교사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도 다 이와 같이 기도하기로 원한다면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는데 도저히 옆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죄악들을 그 자리에서 다 토로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대로 다 토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런 분들로 인해서 그 민족 가운데 우리 땅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리세인과 세리가 동시에 기도하죠. 바리세인은 아주 거만한 태도로 기도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합니다. 나는 11조 꼬박꼬박 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 잘났다고 난 대단한 존재라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옆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의 자유함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죄가 사여 전은이라 하더라 사하여 전은이라 라는 말이 원어로 태쿠파러입니다. 이 구절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속을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죄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죄사함의 선포를 듣고 죄로부터 자유캐 되어지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스랍 하나가 재단에서 핀 수추로 이사야의 입에 대고 죄사함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스랍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신 예수 글쎄의 십자가 그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스랍은 태우다 라는 뜻으로써 그 이름이 성경에서 이곳에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스랍들은 단순한 상징들이나 상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사야의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났던 실제적인 영적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본자는 죽는다는 것이 구약시대의 공통된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직접 하시지 않으시고 항상 수행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스랍들을 통해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처럼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저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해를 하기도 하고 십자가를 져 보기도 하고 고행을 해보기도 하고 선행을 베풀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잡고 끌어올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해보려고 하면 알수록 악취만 더해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부시고 위로운 분이시기에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의 노예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갈 때에 다시금 홍해바다를 덮어버리심으로써 다시금 애굽의 종로로 타던 때로 노예의 때로 돌아갈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셔서 우리가 다시 죄에게 종로로 타던 때로 노예의 때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해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새 사람입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무거운 죄의 짐을 늘 이렇게 이곳 안이다가 예배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 보따리를 불헤치고 하나님 이거 너무 힘듭니다. 이거 내려놓습니다. 이것도 내려놓습니다. 저것도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자유롭게 돌아가면 되는데 아멘 하고 하나씩 또 챙깁니다. 다 챙겨서 다시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서 다시 보따리를 이고 돌아갑니다. 이게 예배의 실패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죄를 고백했다면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죄의식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자유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마다 사역자 경건회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 어떤 사역자분께서 어떤 다른 분에게 어떤 얘기를 들으셨대요. 우리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상담을 잘하세요. 우리 교육자들에게 누군지 실명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아마 여기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단임옥사님으로부터 말씀의 핵심을 들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의 죄인됨이 막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난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복음의 핵심이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줄 지금 몰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가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안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좌절하는 자리로 가죠.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가 서지 않고 죄인됨을 인식하지 못하고 십자가 보니까 맹숭맹숭한 거예요. 밋밋한 거예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는 거예요. 죄인됨이 드러났을 때 십자가를 보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찬양이 이전과는 다르게 불려지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 죄인식을 하셨다면 반드시 그 죄를 해결해 주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그 피가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되고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끝나도 안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죄에서 성결함을 받은 이 이사야는 즉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과 용납의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엄숙성이 한 인간에게 있게 될 때에 비로소 귀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 아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은 이사야에게 봉사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십시오 조금의 주저암도 없이 그 자리에서 헌신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드리는 대답은 그 마음 가운데서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었던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죄사함을 허락하셨고 동일하게 봉사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때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능력 많은 저 사람을 사용해주세요. 여러분 이건 직무육입니다. 굴러 들어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운 것이 많지 않고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늘고 있고 내가 돈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매번 멈추고 망설이게 됩니다. 몸이 건조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도리를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세요 주세요 그 신앙에서 머물면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세요 주세요 신앙에서 머물면 안됩니다. 잘 보면 식사기도 할 때에도 맨날 달래요. 밥 줬으면 됐지. 식사기도 하는데도 달라고 맨날 우리는 달라고 하는 신앙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기도가 바뀌셔야 됩니다. 다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다는 건 다 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셨는데 뭘 더 달라고 해요. 이제 우리가 삶의 태도가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할까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위하여 제가 뭘 해드릴까요? 이 은혜를 제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무실론자가 그리스도인들 향하게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분이 인간의 죄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그를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새로운 삶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얻으며 삶의 목적과 의미와 또한 영생의 확신까지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이 거짓말이며 당신들도 이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진정으로 그 놀라운 사실들을 믿는다면 당신들은 이를 듣게 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대가를 치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주장하는 것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들어붙지 못한 가장 위대한 소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만일 진실이라면 당신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흥분하여 가만히 있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믿는 바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모든 소유를 팔아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기 위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비판을 했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비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삶 가운데 예배가 지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삶이 단절되어 버렸기에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까닭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의 성공자로 거듭날 때에만 예배의 가운데서 주시는 신선한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만 비로소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지를 예배 속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정오쯤에 교회 마당에 탁 섰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이렇게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 목사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형제님 교회 오셨으면 기도하고 가셔야죠. 왜 그냥 이렇게 멍하니 서있다가 돌아가십니까 돌아가십니까 그러자 그 농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았고 그분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았습니다. 이 농부의 모습이 바로 예배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한 번도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시선을 떼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이 늘 교차해야 합니다. 그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좋은 겁니다. 내게 건강이 없어도 많은 돈이 없어도 좋은 차 좋은 집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니까 그것만으로 좋은 겁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한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배의 성공자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껏 들인 수많은 예배 가운데에 지금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예배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날의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지금 나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배의 태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으셔야 합니다. 겨우 예배 시간 맞춰서 나오셨던 분이라면 10분 전에 나오십시오. 오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뭔지 미리 보시고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지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로 차분하게 마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뒷자리에 앉으셨던 분들은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일 앞 여기 앞자리가 금자리 그 다음이 은자리 그 다음 동자리 저 뒤는 잠자리입니다. 그리고 너무 배려심이 많으셔서 이 금자리를 다 양보하고 서로 양보하시느라고 좀 앞으로 나오십시오. 뒤에 앉아서도 은혜 받으신 분들은 뛰어난 영성의 소유자들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배 집중도가 달라집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 잘 아실 것입니다. 나비의 날개짓 하나가 지구 반대편에서는 태풍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론이지요. 여러분의 예배 태도 하나 살짝 바꿨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달라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겁니다. 온 세계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진작하시죠. 야곱이 굉장히 참 우리가 친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성경의 인물들은 너무 뛰어난데 야곱은 우리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욕심도 많고 거짓말도 하고 물론 그런 삶을 삶으로 인하여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마지막 그의 고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뿌리셔야 돼요. 좋은 것 뿌리셔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사기치면 안 되고 좋은 인격으로 살아가야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물려지기 때문에 잘 뿌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단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엄청난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예배 잘 들었습니다. 베델에서 단을 잘 쌓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가 죽었을 때에 애곱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경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자녀 가운데 요셉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원한 위대한 인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잘 들이면요.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 그동안 어떻다 하더라도 예배 잘 들으시면 여러분 자녀 가운데 요셉과 같이 뛰어난 인물들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손들이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성공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고 명확하고 찬란한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매 예배 때마다 그 현장 가운데로 초청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말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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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